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0년 10월 학평, 가형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세 번째 항이 이고요. 일곱 번째 항이 62일 때요.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등차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문제를 잘 보면 이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뭐냐면 등차수열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등차 중앙이 있죠. 즉, 우리는 세 번째 항하고요. 실제로 일곱 번째 항의, 일곱 번째 항은 두 배의 다섯 번째 항이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얘가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두 개를 더하고 절반으로 하면 그게 몇 번째 항이죠? 다섯 번째 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 수가 정확하게 공차가 몇 개 차이나는, 두 개, 두 개씩 차이나는 등차수열인데요. 얘가 중간의 항이라고요. 등차 중앙이 성립하겠다. 따라서 문제에 나와 있는 얘가 2고요. 얘가 얼마? 62니까. 우리는 2, A5. 그래서 얘를 얼마로? 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64를 2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32가 되겠죠. 따라서 다섯 번째가 얼마?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